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스뱅크사의 ResearchRacket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ResearchRacket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요한 자료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이렇게 Grade 1, Grade 2 클릭해서 원하는 Reading 레벨을 정할 수도 있고 모든 레벨을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이곳에 원하는 검색어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또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러 나라의 매거진과 신문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엄선하여 주제별로 구성하고 커리큘럼과 연계하였습니다. 여기 한 주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선택하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미리 보기 패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인과제를 하거나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검색을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기사를 보기 위해 여기 하나를 눌러볼까요? 기사를 선택한 후 명확하고 친숙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학생은 본인의 과제물을 위해 기사를 저장하거나 또는 작업그룹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검색과정을 소개할 때 인용구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홈으로 돌아가면 티처 웍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매일 제공되는 추천 기사와 레슨 플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 수준에 맞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여러 시사 타픽을 가진 리서치 라켓을 원스톱 쇼핑 쇼비라고도 말을 합니다. 리서치 라켓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타픽과 현실을 이어줍니다. 학생들이 리서치 라켓을 통해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